승현 씨 좀 오라고 그러죠, 어머니? 승현아! 네? 모래를 들어보니까네. 아버님 피를 닮았어, 예름 피를. 형님이 내 그 저거 뭐 꼭 알아보잖아. 언제 또 이렇게 형님... 갑자기 형님! 형님이셔! 자,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은 모래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교두보로 부자 트로트를 하나 만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부자 트로트. 아버지랑 같이 트위스로. 응원합니다.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승현이 하고 곡을 주시는 거예요? 네. 곡은 줄게요. 죽은데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연습을 조금 더 충분히 해가지고. 맞춰, 맞춰. 꼭 드신데! 아버님 더 좋아하죠. 집안의 경사네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 지켜주니까. 하나, 둘, 셋. 보자 트로트! 파이팅! 그래도 아버님이 노래하셔서 진짜 곡 받게 됐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덕이야 이건 100%. 내가 가수로 데뷔 시켜준대고 딱 이야기 됐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야, TV가 잘 팔리네. 잘 틀어야 돼. 왜? 저는 이렇게 양식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이거 그냥 앨범 다켓을 쓰면 되겠어. 아, 그래? 네. 우리 판나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가수로 데뷔하잖아. 파이팅 한번, 멋지게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금수광선. 금수광선. 광선 좋으니까. 아이고. 금수광선이 하고 있네. 아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야, 금수광선. 기대해보자. 금수광선.